4대 기도처를 계속 같이 가보네. 그렇지. 보리암, 향일암. 삶의 순간순간이 지도로 이루어질 때 원하고 품은 뜻이 다 이루어진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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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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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얼마나 큰가야 되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직도 한참 가야 돼. 다 하면 된다. 된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너무 이쁘지 않아? 이리 와 봐. 소원아. 어머. 아, 그렇지? 너무 신기하지? 이 바위가 이쪽으로 누웠어. 얘를 기대고. 응, 기대고. 응, 기대고. 사람인 자같이. 사람인 자같이. 인간의 섭리같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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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멋있다, 그렇지? 여기는 완전히 이 바위가 예술이다, 예술. 응? 어머. 어머. 아우, 예뻐. 와, 어쩌면. 바위 바위 사이 아니야. 바위 바위 사이가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틈만큼 벌어져 있을까. 이야, 희한하다. 희한하다, 얘. 그렇지? 너무 신비롭다. 우와. 아, 아, 아. 아, 아. 이쁘다. 이야. 어머. 완전히 바위 틈 사이로. 그러니까. 바위 틈 사이로 가는 거야. 이거 둘 계단 놓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 언니? 글쎄 이거 어떻게 놨을까. 신기하다, 얘. 어머나, 어머나. 아. 무슨 미로 동굴 같지 않니? 그러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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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우. 완전히. 나 여기서 나가지 말까? 그럴까, 언니? 여기 앉아버릴까? 아, 그래? 그러고 싶어? 응, 너무 좋아. 완전히. 어머. 완전히. 예술품이다, 얘. 언니, 인위적으로 이런 예술품을 만들 수가 있겠어. 뭐. 뭐.